와와와와와와 사랑이 넘치는 신나는 음악만 함께해요 사랑이 넘치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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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오빠 오빠 왜 잊어왔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야야야야 너 왜그래 야 정신차려 드라이 그 애는 누구에요? 아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쓰러지잖아 이 못된 놈들 이 놈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수 아이고 수아야 아이고 수아야 이게 어떤 일이냐 이 또 이 놈들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그냥 와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가 아니여 안 벌려 어서 없지않고 예 아이고 도도의 통신입니다 연결해 네 도도 연결 레오님 와와를 놓쳤습니다 걱정마 내가 심어둔 연탄꾼이 와와의 행방을 알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와와에게 섣불리 나서지 말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도록 해 알겠습니다 잠시 대기하라는 지시야 아 아 아 그래 우와 이렇게 예쁜 사이보그랑 일하다니 난 정말 충독받은 사이보그야 정말 이게 내가 무슨 꼴이야 이게 에이 에이 지금은 돈이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실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? 그게 뭔데? 내가 부탁하는 일만 잘 해주면 예를 들어 누군갈 미행한다던지 잘 나가던 왕련의 왕두치 너 어디간디? 어? 옛날에 나랑 노래하던 후배 선주 야 선주야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도도 너 정말 대단하다 뭐 이정도쯤이야 우리 시간도 많은데 나랑 나랑 뭐? 와와 열심히 방해하자고 저 환상적인 액션 넘어져 뭐죠 아휴 이 불쌍한 것 이 어린게 무슨 죄가 있다고 지 엄마 아빠 일찍 잃고 게다가 게다가 몹쓸 병까지 이럴 때 지 오빠라도 있으면 좀 좋아 오빠가 어디 갔어요? 작년에 서울러 돈 벌러 간다고 가서는 여집 음료